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한다. 자유.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국어사전적인 뜻을 이야기한다면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그야말로 억압되어지는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상태. 풀어져 있는 상태.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갖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죠. 뭔가 얽매인 부자유.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어진 상태. 그 풀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유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자유를 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 선생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적 능력.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지의 능력.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찾아온 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게 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도록 하는.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그렇게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사단.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한다고 할 때 이 자유는 사실 그냥 우리의 환경적인 어떤 안락한 환경, 편안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지금까지는 그런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배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억압된 상태 속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제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수에서 오늘 주님은 이 요한복음에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압되어진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면 속에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메어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을 표현할 때 거짓의 압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미혹한다는 말은 연막을 뿌려가지고 뿌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연막탄이 뿌려지면 여러분 연막탄이 뿌려지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잘 안 보여서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적인 활동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물론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활동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연막탄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상이나 때로는 어떤 교육을 통한 어떤 이론들이 때로는 어떤 이데오르기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31절 32절을 읽었는데요. 44절에 보면 사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적인 사단 그 사단 안에는 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진리가 없는 그 사단이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이 거짓의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 무지함이 또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알면 우리가 좀 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면들 지식이라는 면들 속에서도 그렇죠. 의사가 좀 더 의학적인 지식이 잘 많으면 환자를 잘 돌봐줄 수 있는 법적인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쪽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라고 하는 부분. 정보도 그렇죠. 우리가 안성수양관을 찾아오는데 도로의 길을 어떻게 오는지 그러면서 정보를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좀 더 편안하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처음에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첫 애가 났을 때요. 이제 추웠어요. 2월 달에 났어요. 2월 달에 2월 달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니까 애가 감기가 들까 봐 여러분 신혼 때 첫 애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애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기를 자꾸 바람 혹시나 감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 봐요. 자꾸 애를 뭔가를 덮어주고 옷을 그다음에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조금 더 바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조금 더 감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애는 자꾸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들어서 그러나 공기가 차서 그러나 방도 훈훈하게 하고 애도 그냥 전부 옷으로 이불로 그런데 사실 아이한테 더 채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르니까 유아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아이를 추워서 감기 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속에 자꾸 애를 꽁꽁 꽁꽁 쌓아놓는 것이 도래 애가 더 답답한 거고 또 피부병이 생기는 것들이고 애가 더 불편해서 찡얼거리고 울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애 옷을 뭐 이불을 다 하는 거예요. 애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그런데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 조그만 애가 감기 걸리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감기 걸리는 것이 아닌데 아이의 채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단순한 예로 그것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무지함들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많이죠.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오는 사단이 이 미혹의 영혼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 무지함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보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더해 가야 되는 거고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다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져 나와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벗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듭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해갈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를 억압하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 맞아 아직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좀 들으시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와져서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듭나신 분 거듭나신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번의 내용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년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참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얽매이고 우리를 치렁치렁 감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내 감정이, 내 삶이 풍성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준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 믿는 내 삶이 풍성하냐 자유롭냐 할 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사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저였어요. 저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모태신앙이 뭔지 알죠?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거 못해요. 못해하는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나가게끔 되어주신 분들 그런데 모태신앙이지만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나중에 놔두고 일단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거듭났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풍성한 자유함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항상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뭔가 막힌 것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모자란 의구심과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함이 오는 그 갈등, 그 답답함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매일의 삶을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더 어떤 틀과 형식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앉는 자세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야단 맞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또 주일 성수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런 면수에서 주일날 상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주일날 오락을 금하는 그러니까 상거래를 금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주일날 상거래를 해서는 안 되고 TV를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굉장히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온전한 11조 이런 11조 생활을 또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조용한 예배배였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든지 또 제가 어릴 때는 예배 시간에 기타가 동원된다 이런 것이 없는 하여튼 굉장히 그것이 엄숙함이 굉장히 조용함을 엄숙함이라고 생각하는 조용함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여튼 자들에도 하여튼 조용해야 되는 이렇게 굉장히 그걸 엄숙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생활들이 어땠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속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죄보다는 어떤 면 속에서 더 크게 다니는 건데 술 담배를 먹고 오면 거진 사람 추격을 받을 수가 없고 아주 타락한 죄인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안 믿어요 하는데 얼굴빛 그렇게 소개됐을 때 그 얼굴빛하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하고 있어요 할 때 그 얼굴빛이 너무너무 이쪽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마귀 자식 같은 놈이 다니냐 어떻게 이런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에 더 놀래될데도 그거는 덜 놀래고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성가대원에 앉아있다 이걸 뭐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들이 항상 어떤 틀처럼 항목처럼 주어져 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대 그런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면 속에서 오는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자연스러움들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그런 교회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지금 생각하면 윤리도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었어요 그 윤리도덕적인 것들 그런 면 속에서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안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안 짓겠다고 회개기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아 나 또 죄 짓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나는 근데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넌 참 신앙이 좋다 그래서 어떤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을 한다든지 또 조금 더 성장해서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교를 도와준다든지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처럼 여겨져 있는 그런데 정작 내 내면에 있어서는 나는 뭐가 됐든 그런 윤리도덕과 아니면 어떤 교회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죄 속에서 지어지는 죄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는 그런 면수에서 오는 부자연 부자유스러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더 그때는 아마 경제적인 것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가정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이 가져다주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의 그렇게 깊은 열등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열등감 그것이 제가 좀 더 성장하면서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 제가 34살에 결혼했거든요 34살에 결혼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죠 보면 아시겠죠 그런 외모가 가져다주는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형성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비교의식이 가져다주는 열등감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는 것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 외모적인 것 공부라고 하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열등감으로 저를 또 지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또 저를 풍성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도록 저를 얽매이게끔 하는 것들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것들이냐면 그 하고 많은 성들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있는데 왜 나는 하필이 엄씨를까 그런데 그 엄씨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저희의 아버님에 의해서 나는 그냥 엄씨로 주어지는 이런 운명처럼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전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는 물론 외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아담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제가 제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지체장애자가 있다든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내가 편모, 편부스라에서 자라야 된다든지 또 부모님이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서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든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찾아온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내 인생 생활 가운데 너무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왔던 그런 어떤 불평함, 불행함, 고통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풍성해야 된다, 풍성하다라고 말하지만 풍성할 때도 있지만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풍성하지 못함이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이 성령 불세례를 받던 시 그 어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런 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라는 것은 더 차렷자세로 더 조용하게 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되어진 항목들 교회 속에서 무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떤 항목들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켜가겠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분위기 속에 거기에 잘 따르는 거기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죄 안 짓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저 키 10cm가 무리라면 5cm만이라도 좀 더 크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다면 10cm 더 크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남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들어옴으로 내가 이런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엄씨인데 엄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 다른 어떤 우리 가정의 돈을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제수를 해서 아니면 내가 무슨 S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환경적인 뭔가가 내 삶에 더 들어올 것을 요구하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제 삶에 그렇게 파격적인 그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그 답답함들이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 불굽다 하튼 수 성령 이런 어떤 그런 부응해나 그런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서 해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불을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그 뭔가 해까딱 변화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는 눈꽃만큼도 짓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열등감에 또 환경적인 문제에 내가 그렇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속에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이나 아니면 철야기도나 부응해를 찾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불세례를 불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또 찾아오는 갈등들이 여전히 그 문제들이 여전히 제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성령 충만하다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충만함의 감정적인 것들이 저의 그런 삶을 잊어버리는 어떤 감사나 기쁨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성적인 어떤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무지함이라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함이 아닌 또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제 마음이 다시 그런 고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한동안은 잊어버렸다가 그 충만함을 통한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또다시 그런 문제를 이런 반복적인 문 속에서 오는 갈등이 제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또 교회에서 여전히 임원으로 또 리더로 교회 역할을 하고 또 교회에서 유년주의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쭉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또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고요 또 군대를 가서는 제가 군대에서 유년주의학교와 여전도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여전도회하고 유년주의학교까지 했다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또 복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 제자훈련에 거짓 미쳐가지고 하여튼 제자훈련에 제가 군대 81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81년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 제자훈련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자훈련에 제가 배움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한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의 갈등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어느 날 그야말로 어느 날이에요 아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신앙생활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이 내 삶에 누려지는 것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면 누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제 안에 그 전보다는 더 큰 갈등들이 없는 그 전보다 더 큰 그런 부자연스름이라도 풍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힘들지 않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한 것이 이렇게 좀 제가 쭉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의 긴 한 34년의 긴 시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날 이렇게 쭉 제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 정리가 된 것을 갖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참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교회 대학부 1부에서 수련의 강사로 오라고 했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요 1985년이나 86년 1985년이나 86년 사랑의 교회 대학부 1부가 있었어요 그 1부에서 여름 수련의 강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쭉 이야기했어요 내 문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 1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일부의 리더들이 다 저하고 이렇게 형형하면서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뭐냐 저는 이런 갈등이 나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아무한테도 안 하고 안 얘기하고 그것도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얘기했고 교회 교사 선생님한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하고도 안 얘기하고 가끔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면 아단과 하와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지만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내 내면을 그리고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정말 내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거짓 꺼내지 않았을댔어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만 교회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속으로 갖고 있었던 나의 갈등들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결된 걸 쭉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알았던 내용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많은 형제자미들이 아 그래! 라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그 내용들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으로 난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서 이 말씀을 나누게끔 되어졌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의 코스타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도 그런데 똑같이 묶여 있는지를 더 확신하게끔 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신학자도 아닌데 또 무슨 그렇게 탁월한 어떤 지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그런 많은 열매들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섬겨오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3박 4일 동안 할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속에서 그냥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마치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처럼 그냥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보금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보금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마치 내가 보금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면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냥 교회 속에서 무거운의 불문열처럼 내려오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건 해도 돼 라고 하는 해도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라고 강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하면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는 것들 속에서부터 그런 어떤 그런 항목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졌던 부분들 속에서 벗어나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이런 면 속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렇게 리더로 때로는 제가 목사로 설교도 하듯이 찬양 인도자로서 앞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유년부 중고등부 교사로 학생들을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로 하고 뭔가 교회에서 굉장히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걸 저 사람들이 알까 만약에 안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왜 나는 계속 이런 죄를 때로는 반복적으로 때로는 왜 내가 이런 모습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의 죄의 죄책감이나 죄의 눌림 이런 있다면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 이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두 번째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하면서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승리가 마치 그림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림자를 발로 밟으면서 그림자 전류가 지어져 없어져 없어져 그런 듯하고 그림자가 없어지지는 않죠 그림자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빛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죄 그 자체와 싸워야 될 것인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간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그분 앞에 가까이 갈 때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를 승리하며 죄로부터 승리하며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열등감,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 속에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비교의 기준, 그 비교의 기준이 세상적인 잣대였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런 세상적인 잣대의 기준에 의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누리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잣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의 잣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잣대의 기준들 속에 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단순히 내가 그럼 더 우월함을 향해요 그냥 긍정의 힘 그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고 꿈을 그리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과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내면 자세일 것인가 도려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물론 자기의 셀프 이미지 그 어떤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자존감 그래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나 자존감을 긍정적인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자화상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어떤 자세를 갖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상쇄시키는 것이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그런 성공과 출세가 열등감을 안 갖게 하는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적인 잣대에 의한다면 그건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더 큰 비교의 대상 앞에 속에서 나는 여전히 열등하다라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애티튜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람 열심히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를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다닌 것이 열등감이 됐다 그러면 그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책임도 있죠 어떤 부분은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열등감의 어떠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운명처럼 주어진 거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어진 그것이 일단 아까 얘기했던 지체장애자로 태어났다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했다 이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다라든지 어떤 지체장애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그런 동생이나 아니면 그런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내가 편모편부스라 해서 자라야 된다든지 하여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내 인생에서 띌려야 띌 수 없는 어떤 그렇게 주어진 그런 어떤 환경들 조건들 상황들 이런 운명과 같이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과연 나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가 아까 열등감이나 환경의 문제 갖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 축복하기로 원하신다라는 건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를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자유함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모스로부터의 자유함이 이제 조금 더 그 결론적으로 가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할 때 모모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모모스를 향하는 자유함으로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유함으로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유함으로 그리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최선을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삶으로서의 자유함으로 그리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함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모을 향하는 자유함으로 더 적극적인 것을 결론적으로 한 가지씩 이야기할 때마다 하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제가 상담학적인 면에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심리학, 기독교적인 상담학 어떤 기독교의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진리 갖고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담학적, 심리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줄고 있는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메어 있었고 죄책감 안에 메어 있었고 열등감에 메어 있었고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메어서 내가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면 그리고 그런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면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함을 누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에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갖고 오늘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설명하여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카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럴 때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한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한 주제입니다 신약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리들을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총체적인 진리를 갖고 이제 이 네 가지의 자유함들을 다뤄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내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열등감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삶이 단순히 얽매이었던 네 가지 영역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삶의 어떤 방향들 신앙의 자세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눠지게 되어지면 다 나눠지게 되어지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야 그 엄경목사는 역시 될 사람은 떡잎서부터 다르다 그러는데 뭔가 엄경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다른 영적인 어떤 많은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엄경목사라고 하는 강사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도리어 여러분 자신은 그래 나는 그런 경험이 그런 환경이 그런 체험이 또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 사람한테 강사한테 집중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렇게 마치 엄경이라고 하는 목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비고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면 엄경이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시고 그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더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열고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게끔 되어지는데 더 열정을 갖게 한다든지 더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써 주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수련의 결론으로 나타나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억압과 이런 부자연스러움 속에 신앙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 삼박사회를 통해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일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더 큰 기대함 앞에 성령님 앞에 나를 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을 끝나고 내려가면서부터 더 예수 그리스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더 깊은 마음으로 나가게끔 되어지는 것 마치 그 은혜의 은혜를 구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가 내 삶에 더 풍성하도록 임할 것을 사모함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진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보면 14절부터 그냥 읽을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리라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 그 은혜와 진리를 더 누려가기를 원하여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주님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그래서 그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 기쁨 감사의 감격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헌신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